자 1. 방탈출 저 방탈출 게임 같은 거에요. 약간 퍼즐や.. 그런 것들을.. 그래서 좀 해가지고, 저도 어떤 게임인지 몰라, 일부러 리뷰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봤어요. 이런 게임이 있다라고만 들어서 이거 많이 한게 해보셨다면 댓글창에 스포 정중하게 거절할테니깐 우측이 아시는분들 스포 반드시 조심해주시고 어? 뭐야? 큰일났다 이거 못 캐겠다 거의 다 못 캘 것 같은데 여러분들 스포 하지 않는 선에서 힌트를 좀 주세요 제가 이런 게임에 너무 취약해가지고 약산을 하면 편하겠다 여기에서 갈 수 있는게 영어니까 이건 건드리면 안돼 어? 어떻게 해봐? 어? 무서워? 뭐야? 이런 게임이야? 약간 무서운데? 오 소문도다 어? 어? 야! 까먹었어 같은거 누르라고? 야 죄송해 난 랜덤으로 나와서 그거 하는줄 알았네 아 같은거 누르는거구나 이걸로 두 마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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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밤을 혼자 먹고 싶겠다 다 같이 해 볼게요 야 이걸로 랜덤으로 옮겨서 형이 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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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오신다 기구리 첫번째 소 똑같이 소 내가 니가 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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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오신다 기구리 이렇게 좀 이동하네 이제 이렇게 다음날 오세요 레이블드 옷을 이따가야 하나, 이것도? 이거 혼자 하면 못했겠다. 이거 혼자 하면 못하네. 이거는 여러분들 같이 해야 되는데. 아니 그 화면을 좀 더 줄여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약간 오른쪽으로 볼게요. 좀 더 줄여도 될 것 같은데? 좀 더 줄여도 될 것 같은데? 어차피 화면을 좀 봐야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화면을 좀 봐야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3시간 동안 가면 결국 사람들이 게임에 몰입하게 됐어. 빨리 와. 요거는 작품 준비가 된다. 이쁘게 된다. 하드리 스타일, 하드리 스타일. 하드리 스타일. 하드리 스타일. 이리 와. 게임의 두번째 시간 아! 이번에 딱 새로운 걸 누르는 거다 오케이 벌이 나왔던 곳을 누르는 거죠 실패 그게 있었죠? 돌에 어휴! 미핀아!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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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아 무서워 아 나 이런 진짜 깜짝 놀라는 거 너무 싫어! 아 깜짝 놀랐네 진짜 우와 시작 시작 오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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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따아!! 야.... 어 됐다 아... 너 있었지 이게 올 때도 있어 아... 아... 이거 뭐지? 이거 하나 들어가겠네, 여기에. 들어가고, 여기에 하나 들어가겠네. 이렇게. 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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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또 하는 거야? 이게 또 있네? 하... 해봅시다, 해야지. 하... 다 왔네. 됐다. 아우, 또 있어! 아우! 아니지, 이거 재료 아니야? 아, 그렇지. 아, 깜짝이야. 아, 죄송합니다. 아, 순간 또 웃겠네. 아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찾았다, 성수큐브. 자, 여러분들. 저 quem도 cooperatio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